어 그래 드디어 끝났다 이 개같은거 지금 엑셀로 보니까 1950개 4일만에 5천만원어치를 팔았지 뭐야 어 ㅈ 됐네 어 빠그 얘들아 저 싸인 랜덤으로 좀 10개 정도 했어 일단 어 다음엔 사지 말고 자 후드틴 싸인이랑 만원 넣고 자 이제 다 나가 혼자 있고 싶으니까 아 이거 맨날 황금만 받다가 이제는 세금을 떼야되지 뭐야 어 그래 자 그래 뭐 하나 철이지 뭐 개같은거 뭐 어 그래 아유 개같은거 들어가지도 않아 팡이 ㅈㄴ 많아 오케이 야 오늘 후드티 어 우리 제작계실 사장님이야 네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케이 에이 음 에이 sold out 파크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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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이니 한 번 나가볼까? 음.. 아냐아냐 샤이 더 머니를 나가볼까? 근데 엠넷이 나보다 돈이 적으면 어떡하지? 너무 많지 뭐야? 어.. 잠이 솔솔 온다? 어.. 되게 샀으니까 이젠 이불 사야겠다